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민행동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참여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다음 달 3일에는 사회월로 100명이 참가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시민행동은 경실련과 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